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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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들어오셨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게 47명 들어오신거지? 보고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명 들어오셨네요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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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떤 촬영인지는 비밀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데 지금도 저희 뒤에서 저희 멤버가 촬영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는 다 끝났지만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촬영이 끝나가는데 이제 한 게임인가? 마 하면은 촬영이 끝납니다 저희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는 척 이 게임은 위나가 좀 더 있네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 이게 누구일거에요 아 이렇게 저런 쯔위랑 둘이서 하면 그게 처음이네 길었지? 안녕 안녕 사나언니가 뭐야 이거 방송 상태가 안 좋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실 그냥 대기실에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회의할래? 네 찌개가 돌렸죠 다음 촬영 근데 무슨 촬영이네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촬영 어떤 촬영일까요 어떤 촬영일까요 어떤 촬영일까요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봐도 공연 사진 안 틀린데요 안 틀린네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 저의 목소리가 작은가요? 아니면 그게 안 좋아요 여기가 시끄러워서 그런거 같은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. 잘 들려요? 마이크가 밑에 잘 들려있어. 들려있어.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안 되죠? 그냥 얘기해 주세요. 네. 들려줘. 들려요? 근데 무슨 얘기 할까요? 무슨 얘기 할까요?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. 촬영 말고. 다른 거 다른 거. 저희 며칠 차는. 오늘 생일이시에요. 축하드립니다. 해피 버스테. 축하드려요. 뭐라고요? 해피 버스테.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? 저희가 며칠 전에 네이션을 했잖아요. 그렇죠? 재밌었다고.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.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. 근데 다른 선배님분들, 팬분들도 완전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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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고 저희 팬분들도 중간에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. 너무 기쁘었어요. 저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큰 무대 설 수 있어서. 너무 좋은 거예요. 맞아요. 진짜. 또 하고 싶다. 저희가 오프닝에서 실수한 걸. 눈앞에서 본 건 비밀로 하죠. 티났어요? 네. 완전. 뒤에서 봤어요? 바로 뒤였어요 제가. 아 네. 뒤? 바로 뒤였어요. 아. 지금. 뭐지? 이거 해야 되는데. 계속ㅠㅠ 계속 다시 민민하는 곡은 rahat기로 제일 해놓고 말을 하면 새벽에 딱 lobbied. 이거 Stockagem! 안 minimk. 기다리oc. 안 들려요? 여러분 들리시나요? 미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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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 해달래요 언니한테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시작 언니만 했어 나 안 했어 했죠? 하나 딱 좋아 딱 좋아 표정 우리 했잖아요 우리 맞췄어요 역시 시작 이거 어떻게 했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이걸 9명 당주에서 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표정을 보고 싶었어 우리 다 열심히 했는데 너무 너무 팬분들이 너무 멀리 계셔서 보였는지는 모르겠네 진짜 보였어요? 보였나? 여러분 식사하셨어요? 저는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쇼크 했을 때 저희 가족들도 저를 보러 왔어요 음 뭐 하셨을까 아 아 내일 저희 콘서트 때 제가 비내션데 나도 맞다고 했지 부모님 가족들 걸어오셨어요 어? 하트 해달래요 하트 해달래요 하트 우리한테도 하트 많이 주세요 어? 사나언니 제아피네이션 때 랩 했냐고 어? 했어요 했어요 언제 만에 1,2,5 만에 했나?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랬다고요 나는 나는 마지막 배달이가 타야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야 돼 네 타다 다른 멤버도 나왔으면 좋겠어 나 거부하고 싶어 여러분도 보고싶죠 나중에 마요 다시 봐주세요 지금 아마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갈 준비 다 끝났어요 저도 끝났어요 응? 끝났나? 다 끝났는데 불 다 껐어 짐 징이었어? 이뻐? 짐 나 짐이야 어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소리 들려요? 왜 그래요? 들려요? 우리 귀마가 없다 너무 말랐다고 산아 언니가 진짜 많이 빠졌어 그치 진짜 많이 빠졌어 우리 우리 가족들도 언니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빠졌나 진짜? 진짜 많이 빠졌다고 이쁘다 근데 여러분 저 진짜 그냥 엄청 많이 먹고 있어 아까도 피자 먹고 모모랑 미역국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숙취해서 챙겨왔어요 여기 현장까지 먹었는데 너무 급하게 먹어서 쇼를 데웠어 맞다 응? 네 많이 먹으라고 저는 많이 먹고 있어 근데 우리 다 잘 먹고 있지 않아? 저에서 다 진짜 잘 먹어요 숙취 엄청 많이 먹고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다 같이 모여서 요즘 다 같이 모여서 많이 먹는 거 같아 그치? 부실에 모여서 다 같이 먹고 식탁에 모여서 다 같이 파티에요 그냥 아주 요즘 가족들이랑 많이 먹고 있었어요 진짜? 그 컨설팅 끝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가셨어요 아침에 가셨어요? 아침에 가셨어요? 가셨어요 엄마가 괜찮아 다음에 또 오시겠죠 나중에 또 오시겠죠 나중에 오시겠죠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이냐고요? 아 저 모모랑 간장게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간장게장 아니 어젯밤에 너무 간장게장 먹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모모한테 모모가 옆방에 있었는데 카드 보면서 간장게장 먹으러 갈래? 응 음 나는 나는 간장게장 나랑 좀 안 맞는 거 같아 먹어봤어? 그때 먹어봤는데 간장 맛 간장게장 에? 아니다 근데 맛있는 거 있고 맛없는 거 있어 간장게장이 간장게장이 맞아 지난번에 팬분 팬분이 서포트로 저희한테 저시락 주셨는데 간장게장을 주셨어요 그때는 맛있었어요 음 근데 어떤 간장게장은 되게 짜고 약간 냄새 나는 게 있어 네 좀 맛없는 게 있어 그렇죠 간장게장 먹고 싶어 엉덩이 발음 해달라 안 돼 안 돼 됐어요 안 돼 엉 엉 엉 엉 엉 엉 된 거야 안 된 거야 난 안 된 거야 아 저는 모르겠어 제가 발음하는데 뭐가 돼 있는 거지 안 돼 있는 거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근데 나는 잘하는 잘 잘하는 거 같은데 한국사람같이 잘 받았다 야 니코니코니 해달래요 니코니코니? 어 시 시 시 니코니코니 아 니코니코니 어머니가 해야 더 귀여워 소리 안 들리시라고 나 소리 안 들리시라고 나 왜 안 들리지?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근데 근데 사실 저랑 엄마랑 가끔 영상통화도 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기만 해? 네 하고 그냥 그냥 내 일하고 엄마는 엄마의 일하고 근데 말을 안 하고 나 엄마랑 영상통화하면 뭐야? 지현장 맞구나 V하고 있었어? 게임하고 있었어? 게임하고 있었어 떨몰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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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어? 몇 분 됐지? 13분 됐어 13분 전에 그랬어 어디 갔나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봐 싫어 우리 지금 V하는 게 너무 좋았어 어색해? 난 심심해서 시작했거든 1박 2일에 모모는 왜 안 나왔어요? 물어보는데 그때 모모가 아쉽게 히터스테이지 촬영을 봐가지고 아 오늘 화요일이지 그치? 맞아요 오늘 KCON을 하는 날이에요 아 맞아요 KCON KCON 우리 공공에서 설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그러네? 전반선 전반선 내일은 보문이랑 민원이 나온 그 히터스테이지 스테이지를 하자래 내일인가요? 아 그러면 아 그러네 어 재미있다 KCON은 하네요 KCON이에요 아 원래 오늘 하는 거예요? 뭐하나? 그 히터스테이지 첫 반선은 가서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안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맞아요 저도 기대돼서 저도 기대돼서 궁금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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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빙수 먹고 싶어 어 지금 MDKCON에 트와이스 나와요 아까 부르신 노래 아까 부르신 그 노래는 누구 노래예요? 쏘이 노래 자꾸 부르게 돼서 중독성 있잖아요 중독성 있잖아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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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도 준케이 오빠의 셔켓을 벌었죠 그니까요 오 맞아 진짜 저희 항상 무대에서 저 자리에서 셔켓을 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핸드폰 알람 보고 왔어요 브이파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하는데 잘 봤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게임이 이게 되는 거예요? 제가 마지막 촬영했는데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니커니커니 해봐 니커니커니 니커니커니 해봐 여기 했어 시작 니커니커니 니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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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? 하트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세요? 저희 오늘 사회약 오늘 쉽니다 저희 스크츠크 오늘 뭐 촬영했는지 이거 아세요? 말해도 돼요? 뭐했는지 안 되지 안 되죠 아 그냥 화보 촬영했습니다 광고 광고 촬영? 광고 촬영 겸 광고 촬영했어요 여기까지? 여기까지 전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어디 가요 안 돼요 안녕 갈 거야 도망갈게 떠날 거야 진짜로? 어? 아니 근데 애들 나온다 여러분 저희도 가겠어요 저희도 갈게요 여기 멤버들 좀 인사하고 끝날까요? 여기 멤버들 좀 인사하고 게임필어 V LIVE V LIVE V LIVE 게임해지네? 인사해요 인사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게임해지네 여기 애들아 짐을 챙기고 나와요 짐을 챙기고 와야겠어요 이게 뭐야 대박이다 네 하연언니요 저희 가야된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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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지금까지 하연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